구독좋아요 빨려댓꽃 공유 전용까지 눌러주시고 오늘 반각 석화의 남해안 반각 석화에 한잔 합시다 예 요겁니다 남해안 반각 석화에요 여기서는 3개만 먹고 그 닐스 찍었는데요 닐스에 먹는 장면은 못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만 먹고 갈게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석화 맛있겠죠 술 한잔 배달합니다 오늘 다섯건 하고 왔어요 한잔하고 밀스에 그거를 못 찍었어요 예 밀스로 그거를 못 찍었어 먹는 장면은 못 찍었어 맥주만 마시다가 많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거 안 익었을 것 같아 지금 팍팍 익히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석화를 이렇게 하는거 맞나 뚜껑물로 데펴면 되겠지 잘 데펴서 먹읍시다 은행동안에 포도 좀 먹읍시다 포도 배달 갔다왔어요 배달 갔다왔습니다 오늘 다섯건 했습니다 다섯건 엄마 없어 엄마 오늘 늦게와 응? 저 와야돼? 아 하유원사 안괜찮아요 어 안괜찮아가지고 간신히 했습니다 하유원사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죽는 줄 알았어요 소카 한단 합시다 뭘 시비를 걸어 아 뚜껑? 뚜껑 닫아야돼? 아 그래? 나왔어요 지금은 뚜껑 없어 와우 막 여기서 막 술이 막 계속 있네 그래가지고 샤브샤브로 해서 먹지 뭐 어 여기 보면은 초장이랑 생강이랑 뭐 있어 그리고 고추랑 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마트에서 샀어요 원래 12,900원인데 20% 세트에서 만원에 샀어요 됐을 거 같아 이 정도면 어 탱탱하네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탱글탱글하네 죽여주네 아 잘 익혀 먹어야 돼? 그럼 좀 더 더 할까? 충분히 익은 거 같아 충분히 익은 거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어? 결론하지 말라고 해 자 라면 반각 석하 배달합니다 조장 어 맞다 맛있네 참기름 그런 거 없어 간장 배달합니다 트름 받았어 참기름 안 피우는데 집에 참기름이 없어요 실시간 남아는 이 맥주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가서 할 거야 유튜브 가서 본격적으로 라이브 먹방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방송 잘해요 초고추장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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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바짝 깼다 땡 땡 왜 찍어 땡 땡 이게 나 땡 어? 뒤에 뭐냐 뒤에 땡 예스야 너 이게 당기지가 않아 안 해가지고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와 이거 튼실하다 굴우 그리고 잘 익었어 와 탱글 탱글하네 튼실하네 아수 여기까지만 먹고 6시 50분 아니면 7시에 유튜브로 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사 맛있게 하시고요